여기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많이 나왔는데 평행이동하면은 옮기는 거지 그냥. 옮기는 거야. 그래서 1,3이라는 점을 x축으로 5, y축으로 빼기 1 이동을 하면 1이 5만큼 옮겨지니까 6이 되고 3은 빼기 1만큼 옮기니까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더해준 만큼 더하고 빼준 만큼 빼서 계산하는 게 평행이동이고 빨간 점이 지금 파란 점으로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여기 별이라는 점이 저기 네모라는 점으로 움직인다. 그럼 항상 y의 움직임과 x축을 따라 움직이는 움직임이 같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어렵진 않았지. 그치?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거의 없었거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도형의 평행이동이라고 해서 아까는 점을 이동한 거였어. 다시 읽어보면 아마 점의 평행이동이라고 나와 있을 거야. 도형의 평행이동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여기 이상한 기호가 있지? 자 총정리해보자. 그러니까 x, y라는 점이 x축으로 a를, y축으로 b를 움직이면 x 더하기 a, y 더하기 b를 움직이면 돼. 그런데 fx, y는 0이라는 표현은 이 점이 아니라 직선이라든가 원이라든가 이런 걸 표현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도형이라고 불러. 그게 왜 그런지 잠깐 설명하고 결과 다시 얘기해줄게.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이라든가 또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든가 이런 식이 있으면 이 부분 있죠? x와 y로 표현된 식이란 뜻으로 x와 y로 표현된 식 이렇게 씁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x와 y로 표현된 식 그것이 5이다라고 번역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똑같은 식을 다시 불러와서 이 5와 눈의 자리를 바꿔요. 그래놓고 이만큼을 x와 y로 표현된 식이라고 해도 괜찮아. 그래서 fx, y는 0이라고 봐도 돼. 즉, x와 y로 식을 만들었습니다라는 뜻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인지는 전혀 얘기를 안 해줍니다. x와 y로 식을 만들었는데 어떤 식인지는 전혀 말을 안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만 하면 는이랑 0 이런 건 아직 없는 식이야. 그랬다가 내가 이렇게 해주면 식에 는 0이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5라고 썼어. 그러면은 이 자리는 뭐게 이건 f의 x인 거죠. 그게 0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인드가 필요하고 좀 괜찮았네? 그래서 이게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옮긴다 그러면은 물론 x와 y 자리가 변하는데 얘는 조금 특이해. a를 더했으면 a를 빼고 b를 더했으면 b를 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생각하자. 아 식은 왜 그러는 거죠? 점에서는 안 그랬잖아. 식은 왜 그래야 하지? 근데 아무도 말해줄 사람이 없어. 아 진짜로. 혹시 누가 얘기해 주신 거 있었나? 뭐 말씀해 줬던 게 있던 것 같은데. 아 그럼 좋은 분을 만난 거야. 기억해야지 그럼. 한번 다시 떠올려 볼게요. 미안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은 그 관찰해보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기 있는 y는 x라는 사람을요. 내가 오른쪽으로 한 칸 이렇게 옮겨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었어요. 오른쪽으로 한 칸 갔단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거 밑으로 한 칸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이따 테스트 할 거니까 일단은 오른쪽으로 한 칸 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y는 x를 x축으로 한 칸 갔다고 생각해보자. 자 이 파란색 식 뭐니? y는 x 플러스 3. 자 y는 x 마이너스 1이라네. 어때요? 왜냐하면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y절편이 빼기 1이어야 하죠. 어? 예상과 다르네. 바로 이 현상이네. 그러니까 생각하기론 더하기 1이니까 더하기 1이 될 것 같았는데 여기까지는 의미 틀린 거 없어요. 해보니까 어떻게 돼? 오히려 표현이 거꾸로 가는구나. 그냥 그렇게 알게 된 거야. 아... 표현이... 거꾸로 가네.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데 어떻게... 그냥 뭐 뜨는 걸로 알고 있어야지. 마찬가지로 x축으로 한 칸으로 옮기면 식은 어떻게 된다? 거꾸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여우와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되면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알게 되죠. 말로만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험으로 느낌을 갖게 되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알겠느냐? 네. 그 다음에 점에 대한 대칭이동 한 번 보고 가죠. 여기까지만 하고요. 대칭이동은 거울에 비춘듯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영어로 Symmetry라고 진짜 불러요. 나비 같은 경우도 왼쪽이 있으면 오른쪽이 있고 사람의 손바닥도 왼손이 있으면 오른손이 있고 다 그런 거죠. 대칭이랑 그렇게 거울에 비춘듯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결과를 얻어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너도 한 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보고 가자. 여기 점이 하나 있어. x, y라는 점이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측 거울에 비춘듯 반대쪽으로 짠 하고 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위로 올라간 만큼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x, 마이너스 y가 됩니다. 여기 이제 x축 대칭하면 y만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y축 대칭은요. 빼기 x, y가 된답니다. 아, y축 대칭은 x의 부호가 바뀌는구나 라고 알게 되고 원점 대칭은요. 그렇죠. 빼기 x의, 빼기 y구나. 원점 대칭이란 두 개가 다 변한다. 부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란다. 요거처럼 여러 가지가 더 있어. 요게 이제 기본 대칭이라고 샘이 부르는 것이고 요거 말고 몇 개 더 하죠. 다 지우고 일단은 x, y라는 점을 남겨놓고 점을 조금 미룰게. 이런 쪽으로. 자, 이제는 y는 x라는 직선 같은 게 있어. 세상에는. 그 y는 x 대칭은 뭐냐면 반대쪽으로 그대로 이제 수직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가는 거야. 그래서 x, y가 있으면 똑같은 만큼 가려면 요렇게 돼서 y, x가 됩니다. 요런 마음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가요. 그래서 y는 x 대칭은 x와 y의 위치가 바뀌는 거고요. y는 빼기 x 대칭은요. 자, 이 점이 원래 점이야. 이 점이 어디로 가? 이쪽으로 가야 되죠. 아,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만하게 반대편으로 뛰어나가게 되면 그것은 빼기 y에 빼기 x로. 이쪽 위치도 무조건 바뀝니다. 위치는 무조건 바뀌는 것이고요. 모두 바뀐다? 여긴 부호도 바뀌어요. 그리고 저기는 위치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y는 x 대칭과 y는 빼기 x 대칭까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책에 없는 것까지 다 읽기가 끝나요. 알겠습니까? 네, 요거 가지고 옆에 있는 요기 연습문제 살짝 좀 지금 하고 검사하고 넘어갈게. 그래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의 차이는 여기 이제 점을 평행이동하는 거잖아. 점을 움직일 때는 x축 대칭은 빼기 y가 y축은 빼기 x가 원점은 둘 다 빼기가 이렇게 왔잖아요. 아까 평행이동도 점에다가 평행이동을 하게 되는 거랑 이 식에다가 평행이동을 하는 거랑 좀 달랐어요. 점에다. 점은 a만큼 갔다 그러면 그냥 더하기 a 해주지만 식에서는 a만큼 간다 그러면 오히려 빼는 거지. 희한한 경험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랬는데 대칭이동은 그렇게 안 해요. 대칭이동은 점이 y가 빼기 y가 되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걔 누구냐 식도 식도 마찬가지로 그냥 똑같이 처리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 그래서 이건 이제 방정식인데 이 식에다가도 x축 대칭이동은 빼기 y가 y축은 빼기 x. n은 차별이 없어요. 이런 부분 좀 잘 챙겨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보자. 직선 y는 빼기 x가 평행이동을 했다네. 그럼 뭐가 돼? 위치도 바뀌지만 모두 바뀐다? 부어도 바뀐다. 네. 이게 포인트. 괜찮았니? 자 계속해서 이제 특수한 대칭이동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미의 점이라고 해서 내가 아무거나 막 생각한 하나의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 건데요. 이게 이거 보면 되게 어렵게 보여. 사실은 훨씬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서 소개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여기 이렇게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점이 이렇게 점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이 3, 4를 중심으로 해서 저 흰색 점이 반대편으로 흰색 점이 반대편으로 이사를 갈 생각이야. 이쪽으로 가고 싶어. 그럼 좌표가 뭘까 하는 거야. 물론 책에서는 대칭이동을 했다면 길이가 똑같을 테니까 1대1 내분점이다. 그래서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3이 나온다.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4가 나온다. 이러면 되죠. 그런데 왜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그거야. 근데 더해서 2로 나눈 게 A고 더해서 2로 나눈 게 A고 조금 간단하게 갑시다. 어차피 이게 계단을 이렇게 이 점이 계단을 찍어 내려가 이렇게 내려가 계단을 내려가듯이 계단 한 계단 두 계단 한 계단 두 계단 이렇게 내려가요. 그럼 1이 3이 되려면 얼마를 더해야? 2를 더해야? 여기도 계단을 똑같이 가는 거고요. 2가 4가 되려면 얼마를 더해야? 2를 더해야 하죠. 그만큼 여기서도 2를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4에서 2를 더하면 얼마? 6이고요. 그 다음에 3에서 2를 더하면 5가 되는 글? 문자 계산 같은 게 필요가 아예 없어요. 이것을 권장하는 편이거든요. 그게 다 여기에 녹아들어갔다고 봐도 괜찮고요. 자 이 공식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럼 우리가 가운데 점이 A,B야 그리고 이쪽의 점이 X,Y인데 자 이 사람을 대칭이동 A,B에 대해서 A,B에 대해서 대칭이동해서 이쪽에 갖다 놓고 싶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이것부터 그럼 X가 A가 되려면 자 이렇게 계단 내려오듯이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X가 A가 되려면 X가 A가 되려면 X에서 X를 빼고 A를 더해주면 돼요. 여기에서 자기를 빼고 더해주면 A가 나오게 되죠. 그거를 이쪽에다 한 번 더 적용을 해주는 거야. 끝. 어떠니? 자 Y가 B가 되려면 Y를 빼고 B를 더해줘야 됩니다. Y를 빼고 B를 더해주는 행동을 한 번 더해주면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A에서 빼기 X 더하기 A를 한 번 더해주면 여기에서 이걸 한 번 더해주면 뭐가 된다? 2A 빼기 X가 된다. B에서 빼기 Y 더하기 B를 한 번 더해주면 2B 빼기 Y가 되죠. 그게 이 결과. 공식을 만드는 일은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원리를 채택해서 가느냐에 따라 좀 다른 거죠. 요거를 1번 원리라고 부르면 요거는 1번 원리를 이용해서 공식을 만든 거고요. 만약에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걸 나는 계속하겠다. 어차피 중점 맞으니까 이 원리를 이용해서 2번의 원리라고 하죠. 설명을 하겠다. 2번 원리로 이런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데 어때? 결과는 똑같잖아. 그래서 둘 다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쌤 같은 경우에는 이 원리를 내가 만들어놓고 내가 쓰고 있는데 나름 내 개인적으로는 편하니까 쓰고 있는 거고 너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걸 골라서 한번 문제 풀 때 이용해주면 돼. 좀 무리는 없겠니? 네. 좀 세죠. 공식이 자 이번에는 아까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했어. 점은 이미의 점이었고 이번에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이번에도 직선은 아무거나 아무거나 괜찮아. 어떻게 하는 건지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설명이 많이 나와있는데 이것을 천천히 해설해보면 이래요. 이렇게 점 하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직선이 주어져 있을 때를 모델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1,2가 있고요. X 플러스 E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대칭 이동을 해서 반듯하게 반대편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점을 이걸 알고 싶어요. 대칭 이동한 어떤 점을 이때 양쪽의 길이는 서로 똑같고 각도는 몇 도? 90도 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하지? 짜잔! 하고 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특별히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방법보다 쉬운 방법이 있어. 근데 그렇지 않으면 못 구하거든. 내가 지금 얘기해 줄 방법은 여기 모든 상관없이 일단 다 구할 수 있는 걸로 먼저 얘기를 할게요. 구하는 방법은 공식이 있진 않고요.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를 외워야 돼요. 첫 번째 이거와 이거의 중점은 이 위에 있다. 얘와 얘의 중점이 이 위에 있다. 중점이라는 거는 x좌표는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y좌표는 더해서 또 2로 나누는 거죠. y좌표를 중점이 중점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대입을 할 수 있어요. 요거 시 포인트고요. 절차 2번 근데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와서 지금 문자가 두 개가 있잖아요. 요 식 1번 가지고만은 작업을 할 수는 없어서 다른 거 없을까? 이렇게 관찰하다가 오 기울기가 서로 90도 아니냐? 기울기가 90도 이 두 점의 기울기는 a-1분의 b-2 요 녀석의 기울기는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지요. 그게 빼기 1이 합니다. 자 몇 번째 식 두 번째 식 이에요. 두 식을 이제 뭐한다? 연립하면 문제가 짠 하고 풀리는 거죠. 그래서 a와 b를 알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구나. 이 절차 혹시 따라할 만 하겠니? 너무 어렵게 보이는 절차는 아니었나요? 이 절차가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나와준다면 수업 성공 여기 보면은 중점 조건이라고 이름을 멋있게 달았는데요. 그게 뭐냐면 p-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 p-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랍니다. 수직 조건 두 개는 뭐다? 수직이니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원칙을 이용하자 이거야. 그 얘기에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1이 없는데 왜 그렇게 보이냐면 두 가지 표현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90도일 때 하나의 기울기는 다른 기울기랑 빼기가 차이가 나요. 뒤집어 넣은 것에 역수에 음수 붙인 것. 그래서 그걸 표현하신 거고요. 여긴 이미 이분이 혼자서 기울기를 X-X'분의 Y-Y'라고 생각했고요. 다른 기울기는 A분의 B라고 아 미안 B분의 A에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셨어요. 자 얘네가 서로 똑같니? 아니지. A분의 B와 B분의 빼기 A는 똑같진 않아. 얘가 2분의 3이면 얘는 지금 3분의 마이너스 1이라니까 여기는 똑같지 안어요. 똑같게 만들려면 얘를 이 사람을 뒤집고 그 다음 빼기를 붙여야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뒤집고 빼기를 붙인 게 이거야. 그리고 나니까 비로소 얘랑 똑같아진 거죠. 글로 적혀있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도 좀 있고 헷갈려. 원칙은 여기니까 요걸 보고 이제 천천히 생각해서 의미를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이게 문제 푼 거와 같아. 이미. 즉이 곧 문제 푼 거와 같아. 네. 그래서 이제 이 단원에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한 문제 진짜 풀어보자.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인데 음 거기 몇 번인지 봤니? 1282번 자 그거 지금 풀어서 쌤한테 검사 한번 맡아줄래? 자 일단 보니까 잘 풀리네. 나중에 한 번 더 이제 체크해서 위에랑 똑같이 한 번 연습을 요기랑 똑같이 여기를 풀어주면 무리는 없겠어요. 일단 지금 잘 풀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좀 문제로 들어가서 이제 조금 더 다양한 이제 상황을 접하면서 이해력 뭐 이런 적응 능력을 좀 높여봅시다. 1290번? 자 세 점을 X축 방향으로 X만큼 Y 이렇게 평행이동 했더니 B는 이렇게 나왔다. 정삼각형일 때 상수 MN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얘를 이동을 했답니다. 그럼 어딘가로 갔겠죠? 그래서 이쪽에 원점이 있고요. 여기 E, 0이 있고요. 여기 A, B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B가 3, 2루트 3에 왔다 그랬고 여기는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무튼 뭐 움직인 게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X축으로 N만큼 움직였고 Y축으로 N만큼 움직였다 그랬네. 자 얘네 정삼각형이라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좀 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일단 얘네가 모두 X축에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방법인데요. A는 거기에 중간일 것입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 X축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중점 1이라는 거를 예상해 볼 수 있어서 여기는 1입니다. 1이 3이 됐다는 것은 얼마를 2를 더했다는 소리죠. 괜찮았나요? 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마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 B가 2루트 3이 됐어요. 근데 이게 여기는 아무래도 힌트가 좀 길이 얼마니? 헐. 그럼 얘도 길이가 2, 얘도 길이가 2니까. B를 알아내는데 효과가 조금 있지 않을까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A의 X좌표는 O와 B의 중점 X좌표와 같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이용해서 조금 찾았고요. 두 번째로 A와 B의 거리는 A와 O의 거리와 똑같아요. 이어야 되죠. 하나만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1 빼기 0의 제곱에 B 빼기 0의 제곱이 2의 제곱이니까 내가 B의 제곱을 모를 수가 없구나. B는 더하기 루트 3 또는 빼기 루트 3이란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알겠느냐? 이렇게 해서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았나요? 물론 더하기 루트 3이겠죠. 여기가 플러스 1이니까 근데 밑으로 가도 상관없겠구나. 그치? A는 0보다 크니까 위로 가는 걸로 해도 되겠네요. 플러스 루트 3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얼마를 더했길래 2루트 3이 된 걸까? 2루트 3이 된 걸까? 그래. 그럼 확신 있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쌤 틀려도 뭐라 안 하잖아. 괜찮아. 근데 잘했어. 그래서 M을 찾았고 N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MN을 곱한 게 당연히 2루트 3이겠죠.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실수 없이도 실수 없이 잘 해내야 하는 거고요. 됐습니다. 조금 어려운 건 없었니? 절차상?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거는 관찰의 힘이란다. 뭐든지 눈에 그게 보여야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 그렇게 좀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보이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못 씁니다. 못 써. 보고 싶어 보고 싶은데도 안 보이는 거지. 보기 싫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그것도 못 보냐 그러면 좀 억울하죠. 가끔. 자.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 얘를 갖다가 X축으로 플러스 A, Y축으로 플러스 B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 자. 이거 식이죠. 식에서 평행 이동이 나오게 되면 뭔가 느낌은 부호가 반대로 가는 느낌. 요것을 다시 기억해 주자. 그렇다면 Y-B를 X자리인 X-A를 넣어준다. 샘은 요거를 제일 잘 많이 쓰고 다른 분들은 X는 반대로 덮고 Y는 있는 그대로 더해줘라 라고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이냐면 요게 이쪽으로 넘어간 거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번으로 가든 2번으로 가든 그거는 자기 마음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직선 Y는 2X-5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Y는 2X-5 라는 얘기거든. 이제 비교를 하면 완전히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빼기 2A 마이너스 5 플러스 B가 곧 마이너스 5 입니다. 빼기 2A 플러스 B는 얼마다? 0이다. B는 2A 이렇게 말해요. B가 2A니까 약분하면 2가 나온다. 여기까지 가는 것 같아요. 자 문제를 읽어야 돼요. 이거는 읽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서 바로 들어갔어요. 물론 그러려면 충분한 지식이 있긴 해야 되겠지만 무궁무진하게 많은 양의 지식은 아니야. 몇 개 없어요. 건전한 판단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지. 이런 거를 얻기 위해서 교과서를 풀고 풀고 또 푸는 거죠. 여러 번 풀었는데 지식이 머릿속에 안 들어간다. 아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럴 때는 공부 이외에 다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런데 지식은 문제 없었죠. 여태까지 방금 시켜보니까 잘하네. 12번 12번이란다. 1298번도 한번 같이 볼게요. 좀 복잡할 수 있는 거를 먼저 꺼내서 지금 수업 중이야. 도형 뭐뭐뭐가 있다 그랬는데요. 이 도형이 바로 원인지 직선인지 그런 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것 중에 하나겠죠. 도형 이것으로 옮기는 중이랍니다. 그럼 부어 보이죠. 그죠. 도형에 있는 거는 읽으면 거꾸로 해석하여라. 청개구리처럼 이거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플러스 3 이동한 것으로 보자 이거야. 원이 옮겨지는 원의 중심자표가 B컴마 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디론가 옮겨진다는 거죠. 그게 B컴마 4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랍니다. 가자. 첫 번째 언급하셨던 1번 원은 X-1 제곱 Y-1 제곱 빼기 1 빼기 1 플러스 A니까 E-A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원은 뭔지 모르겠지만 중심자표가 B컴마 4 라고 얘기를 해주셨다고. 원이 이렇게 옮겨졌는데 B컴마 4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되었대요. 다만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반지름이 변하진 않잖아. 평행이동만으로 반지름이 변하진 않잖아. 라는 생각을 아차 맞다. 그치. 해줘야 돼. 여기도 얘랑 같아야 하는 거죠. 자 A는 얼마다? 미안해. 마이너스 2 맞아요. A 찾았고요. 음... 아참.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3 옮긴 거니까요. 원의 중심 1,1이 B컴마 4가 됐잖아요. 이렇게 옮겨서 그렇게 된 거죠? 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이 빼기 하면 0이 되는 거죠. 1이 더하기 3 하면 4가 되는 게 맞듯이. 그래서 B는 얼마다? 0이구나 하는 거 아니겠네요. 이렇게 힌트를 내면 마음속에서 이렇게 적절히 섞어가지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는 일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예요. 두 개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식은 반대로 해석하고 점은 그대로 해석하는 느낌 언제? 평행이동일 때는 그렇게 한다는 거지. 대칭이동일 때는 이와는 달라요. 이렇게 개념 정리 한 번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305번도 한 번 볼까요? 거기다 날짜 적어주고 이번에서 X축으로 A와 평행이동하면 원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을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어떤 식이 돼? X식이 X축으로 마이너스 뭐라고? 받아 적을게. 천천히 불러줄래? X 마이너스 A 아 X 마이너스 A 플러스 응 괜찮은데? 너도 좀 신뢰가 가니? 내가 잘 얘기한 것 같아. 이 녀석이 원이랑 만나는데 서로 다른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그렇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요. 그랬어요. 멀쩡한 직선을 이동을 해주면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 집 뭐 하지? 그게 문제야. 알아는 들은 것 같아. 이동했어요. 이동하기 전에는 뭐 어딘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때 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점과 직선의 거리가 뭐보다? 반지름보다 커야지만 만나는 점이 두 개 나온다는 사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어렵진 않았나요? 갑니다. 내가 지금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야. 특히 점은 원의 중심점 반지름은 이 원과 직선의 거리 공식을 직선은 이 직선을 쓸 거야. 자 정리하자. 이거 정리하면 y는 빼기 2 y는 x 빼기 a 플러스 2니까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2 더하기 2는 0 그러면 점직선의 거리는 여기 보고 1제곱 2제곱한 5가 되겠고요. 거기에 0 0을 x y에 집어 넣으면 빼기 a 더하기 2만 그러면 나오게 됩니다. 이 식을 다 여기다 집어 넣어서 이걸 대입해라. 이렇게 수업을 했으니까 그대로 행동한 거고 그것이 반지름보다 어떠하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값 a 마이너스 2가 2 루트 5입니다. 절대값 안에서는 부호를 다 뒤집어 엎어도 괜찮아요. 일부러 그런 겁니다. 그럼 절대값이 사라지면 이분께서 뒤에도 나타나요. 이렇게 2 플러스 2 루트 5와 2 마이너스 2 루트 5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원하던 a의 범위를 우리가 구한 게 맞나요? 네 잘 구했네. pq 곱하는 거 한번 해주세요. 쌤은 오늘 생략할게.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항상 읽기가 되게 중요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상상을 잘해서 아 이해를 한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오면은 필요한 지식은 무엇일까 마음속에 살짝 고민이 있었어요. 잘 선택을 해서 한번 적용을 해본 거야. 이 부분이 계속 실패할 수는 있지만 시도해 보는 거는 되게 값지고 좋은 거야.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풀어보았어요. 다음 거 원과 이 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한 원이 있고요. 이 원을 X축으로 A, Y축으로 E만큼 평행 이동한 게 있답니다. 그러면은 뭐가 나타나요? 공통인 현의 길이가 2루트 23이다 그랬네요. 공통인 현의 길이란 바로 여기 걔가 뭐다? 2루트 23이다. 그게 뭡니까? 글쎄 근데 있잖아. 원의 중심이 뭔지는 출발 지점의 역할을 한 원이죠. 중심은 마이너스 3, 2인 거죠. 그러면 도착이 뭔지는 잘 몰라요. 다만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하니까 Y좌표 4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지. X좌표가 빼기 3 더하기 A란다. 이렇게 A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 보았어요. 이제 뭐하지? 반지는 구해주세요. 반지는 그걸 왜 그거 구하면 이 둘 거리에 여기가 딱 아 미안 이게 반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둘은 이렇게 해놓고 수직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 길이가 반으로 뚝 잘린다는 거 그럼 하나당 루트 23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반지름을 알고 루트 23인 걸 알면 여기의 길이를 알게 됩니다. 또 몰라 그렇게 하면 A의 길이를 찾는 데 도움이 될지 거의 될 거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 참 그거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이제 그 2루트 23인데 여기에 좌표가 그러니까 빼기 3 컴마 2가 되고요. 여기 좌표는 뭔지 잘 몰라요. 다만 아까 내가 이 길이를 그렸는데 이게 절반이 되는 건 절대 아니야. 오해 없도록 하고 여기에 길이는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한번 구해볼까요? 빼기 9에 빼기 4에 빼기 12가 있으니까 25 반지름의 길이는 5입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의 길이는 루트 23이고요.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아 좀 괜찮았네. 근데 이거 모르겠다. A를 어떻게 구하지? 오호라. 반지름의 길이가 변했을까나? 안 변했겠지. 아 요거는 눈치를 못 챈네요. 여기가 루트 2여야 하네요. 얘네 둘의 거리가 2루트 2여야 하고 이번엔 같네요. 보편적으로 같은 건 아니지만 오늘 상황은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이라 하면 여기 있는 A와 이쪽에 있는 B의 거리요. 여기서 여기를 뺀 거 A죠. 제곱하고 빼서 제곱하고 루트 씌워주면 거리가 2루트 2이다. A제곱 더하기 4가 제곱해서 8이죠. A제곱은 4이다. A는 2라는 것입니다. 알겠니? A는 2와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 2 빼모라. 다 곱하면 빼기 4죠. 되게 귀찮게 해놨어. 이거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건데 자꾸 시키시는 거지. 근데 알고 있다면 뭘 시키든 해줄 수 있는 건 맞아요? 네. 조금 귀찮다. 대칭 이동하였을 때 처음 도형과 일치하는 것을 찾아라. 대칭 이동하였을 때 빼기 X 대칭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자. 뭐가 어떻게 되니? 처음 X, Y가 있다면 빼기 X 대칭 이동할 때 어떤 변화가 있니? X, Y은 바뀌고 부호도 바뀌고 그렇지.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고 그럼 얘도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고 얘도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는데 딱 보니까 느낌 오니? 얘는 그냥 그대로겠다. 아까 절대값 속에서 부호 바꾸는 것은 허락이 되어 있다. 그랬거든요. 여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X 플러스 Y가 빼기 X 빼기 Y로 변할 텐데 그것은 그냥 똑같은 거니까 니은은 변할 리가 없어요. 다른 건 변할 것. 너무 허무한가?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이건 개념 수업에는 없었잖아. 이것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될 플러스 또 플러스 됐어야 될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1327번도 되게 괜찮은 문제라서 연습 한번 해보고 자 어디 보자 문제의 의미는 그런 거군요. 여기 있는 방정식 있죠? 이렇게 되면 도형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지 이거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면 Y축 대칭을 했다는 증거 Y축 대칭을 했다는 증거 그 다음에 이거는요 X축 대칭을 했다는 증거 그 다음에 이거는요 원점 대칭을 했다는 증거 이렇게 되는 거죠. 둘러싸인 부분이라 함은 바로 여기를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은 뭔데? 이제 보니까 그럼 4 곱하기 2에 2분의 1 해서 4다. 끝. 이런 느낌. 아 너무 간단한 걸 골라버렸네. 미안하구나. 1332번의 느낌. 그러니까 이 단원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단다. 자 일단은 이분 말씀하신 게 원 이렇게 된 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X가 0보다 작다 부분과 Y가 0보다 작다 부분이 있답니다. 이 부분을 XY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여라 그랬습니다. 저 원 한 번 그려볼 수 있겠니? 마이너스 1 컴마 마이너스 1 이고요. 반지름이 루트 2 그 얘기는 이렇게 지나가야 되거든요. 여기가 루트 2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원은 대충 요런 모양이 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느 부분만 살린다? 모두 0보다 작은 부분 그게 어디냐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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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는 부분이에요. 요게 이제 원 중에서 요거 아 참 미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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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원의 일부인데 X, Y 좌표가 0보다 작은 장소가 바로 요런 장소죠. 어떠십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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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가 면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네. 내가 무슨 생각하는 거니? 응 미안합니다. 요기네요. 요기 4 4 분명 요거를 X축, Y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시켜달라. 뭐 해주면 되겠죠. X축 대칭은 이거 Y축 대칭은 이거 원점 대칭은 이거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 구해라. 이거 다 구하면 되는 거죠. 요쪽 하나만 먼저 구해볼까나? 요거 4 곱하면 되니까 별로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계산은 여기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반지름 그려가지고 반지름이 루트 2에요. 혹시 각도 아니? 아니면 이 길이라도 여기가 얼마인지 이렇게 해서 요기 부채꼴에서 요기 삼각형을 없애버리라고. 목표는 그거야. 자 이때 요기 점을 X절편이라고 불러요. X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구하더라? Y에 0을 대입한 후 X의 값을 계산한다. 그래서 Y에 0을 넣고요. X의 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럼 플러스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지요. 그래서 0,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여기가 빼기고 여기가 0이구나 하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만들어줘요. 이게 지금 2 아닌가? 그럼 1 대 1 대 루트 2의 길이의 비율이 성립한 것 같은데 지금 보기에는 그렇다는 얘기는 삼각형의 이 각도가 90도라는 소리입니다. 알겠니? 그리하여서 여기가 넓이를 구하는 데 되게 쉬워지죠. 부채꼴 넓이도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갑니다. 그래서 부채꼴에서 방금 색칠한 녹색 삼각형을 뽑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부채꼴은 루트 2의 제곱 파이 원의 넓이의 4분의 1이고 녹색은 루트 2의 제곱의 2분의 1인 거죠. 이걸 계산해서 해주시면 딱 맞겠습니다. 알겠니? 2분의 1 파이에서 2를 빼네요. 이게 이제 4개 있는 게 이 사람이 말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뭐 할지 알겠죠? 곱하기 4 해주면 끝납니다. 느낌 왔니? 네. 됐다. 그래서 레벨이 어렵다는 거는 우리가 안 배운 계산을 쓰는 거에 아니고 이걸 읽고 상황을 이해하는데 조금 노력이 더 필요한 문제라고 보면 돼요. 이번에는 조금 추론이 강한 문제라서 뭐 이거 꼭 객관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fx, y는 이런 도형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것은 이 도형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도형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타내는 이것이 나타내는 도형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fx, y는 0에서 f y 플러스 1과 빼기 x가 어떻게 된 것인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칭 이동을 한 건지 아니면 평행 이동을 한 건지 궁금하니까 한번 우리가 알아서 상상해야 돼요. 요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틀려도 좋으니까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니? 얘가 어떻게 y축평행이동 y축평행이동? 이따가 나 확인해볼게. 그리고 원점 대칭 원점 대칭 그리고 종이에 적으면서 말해서도 원점 대칭 말고 그러면 y는 x 대칭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y y y 플러스 1 플러스 1 이동했다. 한번 해볼까요? y축 대칭을 하면 빼기 x가 되죠? 그리고 y는 x 대칭은 x와 y의 자리가 바뀝니다. 헐 얘는 안 가요? 걔는 안 가요. 망했나요? 아니 근데 해봐야지. 이런 거는 되게 재미있는 경험인 거야. 아예 틀렸어. 짜증내지 말고 뭐 바꾸고 싶은 거 있습니까? 먼저 바꿀까요? y는 x 대칭을 먼저 한 다음에 y축 대칭을 해준다면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 x가 빼기 x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y 플러스 1이 필요한데 나 뭐 해야 할까? y 자리에 y 플러스 1을 넣는 이유가 있죠? 누구를 했기 때문에 y축으로 마이너스 1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3단 변신을 하는 게 좋겠고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나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네모 그림이 있는데 y는 x 대칭이니까 그림이 y는 x 돼서 이렇게 바뀌겠네요. 이만큼 그리고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옮겨지고요. y축으로 빼길 만큼 이동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느낌의 그림이 있나요? 네. 그럼 있는 거지 뭐. 첫 번째는 살짝 삑살이 났지만 두 번째에서 바로 잡고 그림을 눈으로 생각하면서 상상을 하셨답니다. 처음에 이런 상상은 피곤을 유발해요. 되게 피곤해. 한 번 하면 졸름이 올 정도로 자꾸 하다 보면 조금 익숙해지면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야. 원을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겠다. 그러면 배운대로 하면 되는데요. 원이라는 것은 좀 특성이 있어서 원의 특성을 이용하면 좀 복잡한 방법보다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원의 특성이란 중심이 있다는 것과 반지름이 존재한다는 것. 그럼 오늘 중심은 3,0 반지름은 1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2,1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해도 이렇게 돼 있는데 점이 원이 여기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대칭이동을 해도 반대편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대칭이동을 한 겁니다. 이때 원의 중심도 함께 대칭이동을 하는 거죠. 여기가 3,0이었는데 2,1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 중심이 3이 2가 되려면 하나를 빼야 되죠. 2에서 하나를 더 빼서 0이 1이 되려면 하나를 더 했죠. 더 더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중심을 갖는 사람이 또 반지름은 변함이 없었을 테니까요. 새롭게 단어 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 중에 답이 있겠죠. 그리고 1,2인 것은 여기 있다네. 연필을 이렇게 좀 덜 굴리는 편이야. 괜찮았니? 중심과 반지름을 역이용하라. 너무 시계에다가 다 집어넣고 그러지는 말고요. 원래 그 공식이 뭐였더라? EA-XEB-X를 XY자리에 넣는 거란 말이야. 그걸 쓰면 진짜 눈이 돌아간다고 이것도 할 수 있으나 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좀 해달라는 얘기였어요. 이것만 들으면 당연한 것 같겠지만 사실 이것도 심사숙고에서 조금 더 빨리 구하기 위해서 만들 요령이란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새로운 시각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통해서 배워봅시다. AB가 곡선 위의 점일 때 곡선 1,2를 갖는 포물선이죠. 자, 이때 점 1,2를 점 P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점 P는 점 P가 뭐죠? 아, 점 P가 곡선 위의 점이라 그랬네요. 그럼 곡선을 돌아다니는 모든 점을 다 생각해야 되나? 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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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이너스 1은 한 여기쯤 있겠네요. 자, 대칭 이동이 되면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 건데 아, 상상이 안 간다. 근데 개념은 저게 맞아요. 저걸 이 빨간색에 모이면 뭐가 될까? 뭐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그래서 뭐 계산해 보고 싶은 겁니다. 자, 갑니다. 그래서 곡선 위의 점을 A, B라고 하였고요. 1,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럼 얘가 이만큼 와서 여기에 놓이는 거죠. 새롭게 탄생한 어떤 곡선의 좌표는 이건 어쩔 수 없겠다. A를 빼고 1을 더했듯이 여기서도 똑같이 A를 빼고 1을 더해주는 행동을 해주면 이쪽 결과는 빼기 A B 플러스 2가 되고요. B는 빼기 1이 되려면 B를 빼고 빼기 1을 더 보태줘야 하듯이 여기다가도 그렇게 행동해주면 이쪽 Y 좌표가 나올 겁니다. 빼기 B 빼기 2가 되는 거겠죠? 라고 말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새로운 X 좌표이고 새로운 Y 좌표인 것이죠. 책에서는 이렇게 대시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것도 상관은 없지만 오늘은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새로운 X 좌표이고 빼기 B 빼기가 새로운 Y 좌표인데 내가 X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Y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이게 무슨 곡선일지 잘 모르겠으나 A와 B에 대해서는 아는 게 좀 있어. 왜? A와 B는 누구 꺼? 이 곡선 꺼. 그래서 이거를 A와 B로 정리를 한 다음에 A와 B를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넌지시 새로운 X와 Y를 엮을 수 있어요. 아, 이거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괜찮을까요? 그래서 Y 자리에 B를 대입할 수 있잖아요. 이걸 대입할 수 있는 것처럼 얘를 대입합니다. 빼기 Y 빼기 2가 되는 거고요. X 자리에 누구를 대입한다? A를 대입합니다. 2 빼기 X를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Y 플러스 2일은 마이너스 X 빼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1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Y를 다 구한 것이예요. 알겠느냐? 어, 이거 복잡해라. 좀 괜찮았니? 레벨이 상이라서 이렇게 복잡도가 조금 더 올라가긴 하는데 복잡한 거 외에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쓰던 걸 쓰고 가는 거고요.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좀 엮어내는 실력 이렇게 섞는 방법, 엮는 방법 그 부분만 조금 정리가 되면 무난하게 잘 할 수가 있답니다. 괜찮나 모르겠네요. 또 있어? 이거는 지금 너가 한번 풀어볼 건데 방금까지 배운 대로 해서 잘 되나 한번 보고요. 잘 되면은 바로 패스해줄게. 1344번에 저거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 점. 이거는 물론 공식대로 풀 수 있지만 빼기 X이기 때문에 대칭이동을 조금 특이하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 2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그 안에 고민해보고 나서 좀 같이 풀어볼게. 법은 약간 아쉬운 아쉬운 면이 있지만 거의 맞았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Y는 X 대칭이랑 빼기 X 대칭은 쉽잖아. 그치? 지금 얘기한 대로 그래서 점이 플러스 4일 때 점이 A, B 붙어 있거든. 그럼 얘네를 갖다 전체적으로 밑으로 내려 Y는 빼기 X가 되게 이때 점이 같이 변한다고 이걸 놓친 거야. 이렇게 그래 놓고 그 점의 자표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된다?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대칭이동하게 되면 점의 자표가 하나는 빼기 B 더하기 4 그리고 하나는 빼기 A로 뒤바뀝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A, B의 대칭이동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나? 그런 생각을 한 번에 봅니다. 괜찮았나요? 그래서 더하기 4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됐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있나요? 어디 있나? 여기 있나? 아 이렇게 보이는군요. 이렇게 하면은 마음속의 상상력을 이용해서 조금 더 잘 대처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잘했어. 얼추 많이 쫓아왔잖아. 자 이제 얘네 같은 거를 어떻게 좀 잘 푸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요 문제만 달랑 풀기는 조금 그렇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같이 보여줄게요. 예 수업을 예전에 이제 중학교 3학년 피타고라스 공식 뒤에 활용해보면은 여기 이제 A점에서 B점까지 이렇게 튕겨서 가고 싶은데 어디를 튕겨가는 게 제일 좋다 그랬니? 그러면 그거 찾는 방법은 A를 일단은 평행이동을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B랑 연결해서 나타나는 이 점을 지나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제일 빨리 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A를 이쪽으로 대칭이동한 점 그리고 P에서 Q로 지나갈 때도 가장 빨리 가고 싶은 거야. 그럼 B를 대칭이동한 점 그래서 이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러면은 그때 나타나는 점이죠. 이 점 이 점을 지나서 이렇게 가주면은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입니다. 아주 큰 피타고라스 공식이 있는 거라고 보면은 딱 맞겠거든요. 자 여기 점의 좌표가 1,4니까 Y축 대칭을 하면은 빼기 1,4가 되는 거고요. 이 점을 X축 대칭을 해주면은 6,2가 되는 거죠. 두 개의 거리를 구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세 개 다 더한 거와 같다. 이렇게 보는 거란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이고 지금 너가 본 걸 두 번째 유형이라 할게.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튕기고 튕겨서 가려면 방금처럼 대칭이동을 하고 대칭이동을 해서 진행해주면 된답니다. 네, 그게 포인트고요. 자, 그거 말고 3번도 있어요. 음, 뭐 원래 점에서 원래 점으로 다시 돌아오기, 튕겨서 가장 빠른 길 찾기 이런 거 그러면은 어떻게 찾아요? 이쪽으로 옮겨가고요. 또 이쪽으로도 옮겨가서 걔네 둘을 이어준 경로를 따라 이렇게 돌아오면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해서 잘 왔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변형 문제는 엄청 많거든. 변형 문제가 맨날 거기서 거기야. 어떨 때는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데 부채꼴 위에 이 점에서 이렇게 부채꼴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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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가장 빠른 길을 걷고 싶어.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그때는 여기 이렇게 있는 거 보이죠? 얘를 기준으로 여기서 까만색을 기준으로 대칭이동을 한다. 까만색 선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동을 한다. 또 이쪽 까만색 선을 기준으로 대칭이동을 해준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선을 그어요. 그 선들이 부채꼴과 만나는 점을 따라 한 바퀴 이렇게 일주를 해주면 가장 빠른 길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여기 45도 문제를 제일 많이 줘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여긴 90도보다 이만큼 이쪽으로 갔고 이만큼 이쪽으로 갔으니까 두 배 확장된 거라서 그러면 얘네들의 좌표를 구하기가 무척 쉬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차후에 문제가 나오면 한 번 더 보기로 할게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공부해놓으면 거의 이제 종류별로 다 알아낸 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지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독해해. 1349번을 보고 나는 무엇을 떠올려야 하나요? 뭐 그런 문제야. 자 가만히 이걸 해석해보면 글쎄 x,0이란 점과 2,5 또는 마이너스 5의 최단 거리 이 점은 x,0이란 점과 4,1의 또는 마이너스 1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최단 거리 그러니까 2,5에서 x,0까지의 거리 4,1에서 x,0까지의 거리로 읽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죠. 괜찮긴 하네. 그렇지. 그렇다면 머릿속에서 2,5 라는 점과 4,1 이라는 점이 있고 걔네들 사이에 x,0이 있는 걸로 봐도 무방하다는 거야. 사실 최솟값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직선거리 구하면 되죠. 이렇게 느낌이 딱 왔다면 뭐야 이거 이거 거리야. 결국에는 엑소 좌표도 구할 수 있어. 퇴단 거리가 되는. 4-2 하고 1-5 를 해서 루트 씌워주시면 됩니다. 20인가요? 2루트 5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 어려웠나요? 네. 계산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보고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해석의 문제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걸 많이 알아두는 것이 두 번째로 그 다음 도약을 위해서 중요해. 실력이 좋다는 건 일단 잘 알아들었다. 또 해결을 잘 한다. 이런 게 복합돼서 나타나는 거니까. 여기까지 해서 도형의 이동이라는 주제를 한번 다뤄봤어요. 좀 괜찮았나 모르겠어. 바로 부등식의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갈 테니까.